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대하려는 경기 수원시 권송구 호매실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34평형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1 타경 57461번입니다. 감재가는 5억 5천8백만원이며 KB부동산 평균가는 5억 9천만원 전용면적 26평에 분양면적 34평으로 이내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가격이니 2차 제재가는 3억 9천060만원입니다. 보증금은 3천9백6만원이며 입찰은 2022년 1월 4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수원시 권송구 호매실 경남 아너스빌 경매물건은 휴먼시아 15단지로 분당선 오목천역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호매실 IC생활권으로 능실초등학교 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수원아파트 경매로 진행중인 수원 호매실 휴먼시아 15단지 아파트는 호매실 경남 아너스빌 100, 1505동 5층 매물로 전용면적 26평에 분양면적은 34평입니다. 감재가는 지난 2021년 5월 기준으로 5억 5천8백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70% 가격인 3억 9천만원을 체제가로 오는 2022년 1월 4일에 2차 입찰이 진행 예정입니다. 보증금은 체제가 10%인 3,906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매실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34평형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균가는 5억 9천만원, 하위 평균가는 5억 3,500만원, 상위 평균가는 6억 3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3억 6천만원에서 3억 8천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 물건 인항을 살펴보면 경남건설이 시공하여 2011년 11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총 19동에 1,200,1,029가구가 입주하였습니다. 경매 물건은 5층 34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사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7월 31일에 설정돼 신한은행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3억 6천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중복으로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6억 5,512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 물건 명세세상 전입일 기준 대약력 있는 점유자가 한 명 체크되고 있으며 권리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정한 임차인일 경우 낙찰과 별도로 보증금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경매를 통해 수원시 권성구 호메실동의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호메실 경남 아너스빌 34평형 최근 거리내액을 살펴보면 지난 10월에 8층이 6억 6,500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호메실 경남 아너스빌 34평형 매매호가가 7억원까지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수원 부동산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권성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126% 매각률은 85% 경쟁률은 9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권성구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시 권성구 호멘실 경남 안어스빌 아파트 34평년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